반갑습니다. 어서와. 예예예. 새해 복 많이 받아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형들도. 형 다음 주에 그냥 짝형이랑 밥이나 먹으러 갈게. 아 오세요? 배는 날 얘기해줘. 이 날 괜찮으니까 이 날 오세요. 내가 무슨 대통령이야 내가? 야 야 야 야 야 나 왔어 나와. 이러면 나 오잖아. 아 그럼. 너 광고가 없는데. 아 지금 이 시간에 카돈을 돌고 있구나. 6시인데 아주 뻔뻔하게 카돈을 도네. 뭐? 아니 그걸 왜 나가지? 또 우리 완전 쓰레기 만드네? 바로 나갔어. 바로 빠졌어. 24년 최초 연말 삐짐 1회 정립 축하드립니다. 어 아니야. 오늘 오늘 브레이커입니다. 나이스! 비켓 파티인데 오히려 더 좋아. 이덕이 형 엘스터 초청석은 언제가 괜찮겠어? 뭐 8강하면 불러주신다면서요? 아 이게 바로 8강 버스 그때 저도 불러주세요 한번 타보자 8강 버스 너너눈 쪼롱이팟 있잖아 아니 뭐 쪼롱이팟에 이글로가 아니 애기들 무등 채워줘 야 가만 간다 데미지 얼마 떴슬려도 너무 궁금해 또 때린다 또 때린다 또 때린다 인허님 그거 많이 좀 불러주세요 뭘요? 리액션 많이 해 괜찮아 저 형 뭐 왜 치는 거야 브레이크 하지 마자 우다다다 저 형 웬만하면 저런 말 안 돼 텐션이 달라 텐션이 여기야 안에 준비됐니? 아니 너 방금 먹었다야 잠깐만 간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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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진짜 신나 보이네 진짜 신나 보이네 야 앞에서 뭔가 혼자 혼자 거리고 있어 이다! 아니 어디 가게 좀 아프네 예나 내가 전방을 썼어야 되는데 내가 전방을 썼어야 되는데 기다려봐 죽이 됐나 죽이 됐다 덤방도 있다 삼카라 7시 간다 일곱 시 간다 힝 inflamm도돼 나이스 바라규 형 나이스 렛츠 고 대 masse 아 나이스! 아 뭐야! 궁금해! 카멘 때 격돌때는 를 오지게 할 수 있겠다. 오! rå이! 3억이면 얼마지? 이거 다음주 1억 뜰거 같은데? 신랜 쓰고 아드 들어가면? 몇 대 때린다고? 56 플러스 1 야 그러면은 방당 1억씩 뜨면 56억씩 나오는가? 어 이제 대충 그정도? 막타도 거의 5억점 들으니까 거의 60억 들 듯? 와 미친 거 아니야? 진짜 내가 DT로 왔으면 오늘 정세히 있겠네? 아니야 근데 DT도 괜찮아! 난 머리만 잡히면 돼 머리만. 바로 들어갔어요 형! 잡아줘! 쟤~~ 이거지? 나이스! 어... 이거지? 확실히 이렇게 하니까 약간 팀워크 하는 느낌인데 먼저 하는 거 같지? 뭐합맞춘 거 같지? 옛날에는 로아 약간 시너지 맞추면서 하는 거 있었거든? 어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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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한 시에다가 도발하기로 야 준비될까? 내려오면 바로 가자 어깨 내려오! 가! 가자! 아니다 아니다 이거 이거 오케이 가자 가자! 나이스 가자 할 수 있다 어? 어 뭐야? 뭐야 왜? 괜찮아 괜찮아 나 이거 조금 아쉽긴 했어 더 하고 싶어 더 하고 싶어 올려줘 미안해 이거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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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조용 슬레이어 였으면 바로 연희 누나 매기탕 만들어버린다 보이는 말 했을건데 아니 근데 연희 언니가 아니라 공방까지 자리를 잘못 잡았어요 저거 어 이거 이거 바로 가면 돼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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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 9시로 가자 9시로 오케이 나 암수 깔았어 꼬시 깔다 간다 가! 나이스 성공 안 돼! 안 돼! 먹자 안 돼! 더는 안 돼! 괜찮아 거기 맞아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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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내가 묻혔다 내가 내가. 아 여기 형historic 마음에 안 돼! 맞아 하지 말이야 이거 아니야 벌써 이끄해 답 가능이야 다 들어갔어? 30%까지 진짜 가겠는데? 여기가 레전드로 맛있거든? 격돌이 진짜 장난 아니겠다 기당에 이다영 초월도 아직 다 덜데있잖아 아, 저렴 때면 더 지내줄 진짜 안 맞는데? 아니, 덜 돼 있지, 맞아. 저희도 그만 좀 없앨을 수 있다라는 거죠? 여기도 데미지가 20% 더 올라가는 거예요. 와아... 초발이 지금 없는 거잖아. 야, 이거 우리 좀 존해야 될 거 같은데. 짧떠가지고 봐. 이미 이다형은 라카소스 딜 넣고 입 쪽 벌어지는 거 다 돌아다니냐? 아냐, 아냐, 아냐. 지금 밀어주잖아, 지금. 야, 저 전담은 소리가 저번주랑 달라. 저번주 전담 필 때는 소리가 이렇게 낮쩍는데? 어, 그러네. 소리가 달라졌네, 이거. 저번에 전담은 한숨이었는데 지금 진짜 들고 온 거예요. 전담 cela 거의 없다, 아잉. 시너지 들어갔습니다. 안 날라. 따라갔습니다. 20대 텐션 아니야, 지금? 그럼. 에스컬레이터 오면 연락합니다. 오케이. 에스컬레이터 딱 시작할 때쯤 주시면 될 거 같아요. 에스컬레이터. 와락. 이거면 부산하니! 자 여기 있는다! 자 여기 있는다! 아니 잠깐만 서림아 야 서림아 너 그 이다 보고 있었지 솔직히 말해 너 움직임이 이다 보고 있었어 지 캐릭터 어디 움직이는지 모르고 같이 움직이고 있네 어디? 어 내가 그거 보고 가는 거 아니야 야 이거 3번벨트 야 이거 3번벨트 자 이거 3번벨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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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지금 심포 올라가고 가 가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빠세 이겸 기다니 기다니 겸치 괜찮으시죠? 나이 딱 가능이지 공진 20% 마지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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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딜 딱 이거까지 딱 맞출게 기다려봐 하나 하나 지우자 야 쟤 조용히 해준다 야 숨 쉬어 숨 쉬어 숨 쉬어 이다 얼굴 같고 45도로 꺾였나요? 이다영은 카메라 과열이 돼서 팀 꺼졌어 아 Edition 놀이가 Desktop 와 이고싶다 틈키vin 와 아 이게 질리네 아 미안 안 죽어 안 죽어 어 안 죽어 가는데 아 이거 없잖아 와 그게 전방 뜨는 거 봐 야 반대로 가 됐다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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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수 내 가 여기 갈 거지 삼성으로 간다 와 저 저 저 저 저 저 다 들어갔어 다 들어갔어 야 몇 덤냐 마로야 일단 평균 데미지 한 2500만씩 해서 오우 오우 이야 이거 예상인데 엄청 세다 연희야 준비됐니? 아 됐어 자 패턴 하나만 보고 가자 오케이 이거 줘도 돼 지금 줘 지금 줘 그리고 바로 펌을 한번 쳐야 된다 내가 빨리 줄게 연희야 한 번도 올려줘 그냥 이 부분에만 잘 올린 것만 지금? 지금?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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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렸어 올렸어 와 잘했어 잘했어 넘어갈 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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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머리에 내려라 야 그냥 야 나 전방 써줄게 전방 써줄게 공격 야 이 망령의 단합 너무 좋았다. 아 진짜 아 짜릿했다. 야 애초도 갈만하네. 망령에 이렇게 다 도와주면 돼. 아 잘 먹었다. 야 준준 나나 무슨 수박. 10끼 한 번에 먹은 것 같다 야. 고맙습니다. 아우 야. 어 나도 좀 더 깎아야겠다. 이거 에키드나 예로 가도 되겠는데? 에? 아 다같은 짓. 짓. 터마야 짓. 자 미션도 한 두 개 정도 있구요. 에? 보시면서 또 미션 걸어주실 분 있으면 얼마든지 얘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디야. 야. 지렸다. 오늘 지렸다 진짜. 야 진심이 느껴지는 한 번인데? 아니 내가 초월 좀 느려잖아. 아니 오늘 이다 저거 브레이크 온다 그래가지고 내가 밥을 생각하고 다 깎아왔거든? 이야. 오 진짜요? 오 진짜요? 이다영. 올 올 다 이승으로 만들어.